1, 2, 3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와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수가! 진짜! 1번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이 친구도 안녕! 안녕! 와!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최근에 활동한 지금 우리랑 곡이고요 다음 곡 소개할까요? 볼까요? 네! 러블리즈 보고 싶었어요? 네! 저희도요!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그럼 그럼 저희 1층 2층 소리 대결할까요? 네! 러블리즈 보고 싶었어요 1층! 네! 오! 오! 뭐라고 하는데요? 짱! 2층 할 수 있죠? 질 수 없다! 대답이 없네요 대답이 없네요 준비하고 가요? 준비하고 가요? 준비하고 가요? 시작! 러블리즈 보고 싶어서 아는 것을 네! 오! 오! 순부를 가릴 수가 없는데요? 너무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가 다음 곡을 모여 드려드릴까요? 네! 다음 곡은 와우 고개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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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와우 해주실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곡 와우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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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그렇죠 행위와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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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구요 아우 와우 알려주세요 모른 줄 알고 준비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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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브이 다같이 브이 앞에 보시고 브이 하나 둘 셋 브이 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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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엄청 예쁘게 나왔을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은 남겨두고 있죠 오오 두 곡이요 마지막 곡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구요 맞추? 아닌데 아닌데 마지막 곡은 발라드로 준비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연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왜냐면 마지막 헤어지니까 슬퍼야돼요 맞아 아쉬워서 또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발라드 곡으로 준비했고요 신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추를 원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추대형으로서 발라드 불러요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블리였습니다 사랑해요 앵콜 없으니까 많이 즐겨주세요 고맙고 아주 없않 Nine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